여기는 조명 괜찮아요? 사진을 봤는데 그늘이 져가지고 아쉽더라구요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요? 어! 갑자기 더운 거 같은데 너무 더워 승희 누나 네 저 정상적인 사진 찍고 이제 선글라스 끌려고요 이거 오 왜 노래가 안 나오지? 즐거운 거세요 아주 상큼해요 하루 이틀도 한두 번 더 아닌가? 우리를 놀라고 그래 야! 그만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저같아요! 다시 포지션을 넘기겠습니다 나타나봐요 나를 맞춰요 불성대 불성대 근데 왜 성대가 안좋아? 아니 오늘 운이 너무 지금 성대에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주시죠 안녕하여 여러분 여러분 네 예 제가 여기